당신의 강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 30년 현업강사가 들려주는 강의 설계의 비밀, 코로나19가 세상을 덮친 지 3년, 이제 조금씩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안하고 힘든 세상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직장생활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자영업자는 심각하게 폐업을 고민하게 되고 열심히 쌓아올린 나만의 경력과 노하우, 커리어는 무용지물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당신의 그 멋진 경력을 강의로 만들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에는 무수히 많은 강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힘들게 만들었지만 5년, 10년 후에나 만날 수 있으리라 믿었던 미래 세상을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강의도 그렇습니다. 틈틈이 당신만의 강의를 준비하세요. 카메라, 마이크, 당신의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당신만의 강의를 만들어 보세요. 다양한 동영상 강의 플랫폼은 그대로 당신만의 강의실이 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만들어 보신 적이 없다고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막막하신가요? 강의, 설계, 비법의 해답이 있습니다. 강의 주제는 어떻게 정할지, 멋진 강의 제목을 만드는 방법과 강의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고, 강의 원고를 만들고, 멋진 강의 자료까지, 실제 강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강의 현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실수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당신은 의용만 준비하세요. 멋진 강사로 거듭나는 비법? 강의, 설계, 비법에서 만나보세요.